아리아, 랄라스윗의 신씨야 들려줘 아리아, 랄라스윗의 신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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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 부족한 공간이에요 제가 그래도 연습할 때마다 제대로 불렀 적이 없어요 나의 마음을 담아 어두운 겨울밤 그대 발끝에 나의 빛을 보내드리리 더 가까이 더 나란히 마주하고 싶지만 가까워질수록 자꾸 겁이나 저 멀리서 바라만 보네 차가워진 그대 두 손 잡아주고 싶지만 뭐만 들어야 할까요? 어때요?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밤 아마 다들 모를 거야 부름을 기다리 둥근 달은 오직 그댈 위한 걸 우리 같이 부를까요? 우리 같이 부르면 안 돼요? 제가 김연아예요 아 진짜요? 랄라스윗입니다 우와! 저 아시죠? 그럼요 기억나시죠? 여경 학생 완전 좋아요 저 진짜요? 우리 같이 노래예요 아 진짜요? 박벨님이 피아노 쳐주시는 거예요?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뭐 그런 거면 좋죠 뭔지 알려주시고 하면 아 진짜요? 너무 떨려요 우리 노래예요 우와 진짜요? 아 속도로운데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밤 아마나들 모를 거야 부름을 기다리 둥근 달은 오직 그댈 위한 걸 그 떨어질수록 맞아 근데 저거 되게 라이브같이 모르는데 두 부분도 서 있네 아 진짜 랄라스윗인가? 그러다가 진짜 랄라스윗인 거예요 더 놀랐죠 어 싫어네? 그러면서 날 두 손 잡아주고 싶지만 다 저러고 싶지만 오늘 좀 더 굿äng한 것 같잖아 일단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어 우리 랄라스윗이 피아노 쳐주시고 옆에서 손잡고 둬요 너무 행복했어 나는 나의 슬픈 날 나는 나의 슬픈 날